오늘 소개할 경품은 썬더소프트 오디오 레코더라는 오디오 녹음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와 마이크 소리를 동시에 녹음할 수 있고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까지 사용 가능한 걸 볼 수 있고요. 언어목록에는 한국어는 없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썬더소프트 오디오 레코더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음 다운로드를 누르지 말고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잉글리시로 둔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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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팝업이 열리고요. 연락할 이메일 주소는 일회용 이메일 주소나 아무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라이선스 코드는 더보기에 첨부한 걸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레이스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등록했다는 팝업이 열리고요.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선택된 것은 컴퓨터 사운드와 마이크 둘 다 동시에 녹음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컴퓨터 사운드만 녹음하고 싶다면 두번째, 세번째는 마이크만 녹음할 때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요.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요. 플레이백을 눌러서 녹음된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녹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하다에 있는 레코드를 눌러 녹음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웃포 포맷은 내보내기 파일 형식입니다. 기본 mp3부터 다양한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저장 경로는 아웃포 디렉토리 부분에서 폴더를 눌러 변경하거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저장된 폴더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아웃포 포맷에 있는 세팅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을 취향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 탭에서는 오디오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 그리고 채널까지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장될 때 이름 선택, 보이스 액티베이션 시스템 탭에서는 무음 감지, 인계값 설정 기능, 그리고 녹음할 때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중지, 시작, 그리고 멈춤 옵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탭에서는 소음 감소, 볼륨 조절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녹음 길이는 시간이나 크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탭을 보면 시작과 중지는 기본 F9로 되어 있고 목록에서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 레코드를 누르면 예약 녹음 설정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공음에 있는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 오디오 레코더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에 있는 가이드를 눌러도 반응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메인에 있는 기능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쓸만하실 겁니다. 오디오 녹음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